경제 정책 제한, IT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전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살펴보면 1위 애플, 2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알파벳, 구글, 5위 아마존, 6위 엔비디아, 8위 메타, 페이스북 등 미국의 IT 기업들이 10위 안에 대거 분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붕괴되어 경제성장 동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IT 산업이 발전해서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IT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IT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1. 경제발전, IT 산업은 현대 경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정보 기술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IT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수출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의 경제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2. 혁신과 경쟁력 강화 IT 기술은 혁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업과 국가가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IT 산업을 육성하면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입니다. IT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일자리 창출 IT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프로그래머, 시스템 관리자, 데이터 분석가, 보안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이 IT 산업에서 필요합니다. 5. 고급 기술 연구와 개발 IT 산업을 지원하면 고급 기술 연구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기술의 기반이 되며 국가의 과학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교육과 능력 개발 IT 산업을 육성하면 교육 시스템과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노동 인구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전문 기술을 갖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7. 데이터 활용과 의사 결정 IT 산업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은 기업과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8. 글로벌 연결성 IT 산업은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산업은 세계적으로 연결됩니다. instance 구조 3. protpot 마 Rs – Use